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주가가 무려 17% 넘게 급등을 하면서 12.30센트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왜 올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이온큐 주가가 왜 올랐는지 급등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 CEO가 인터뷰를 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고요. 또 아이온큐가 3분기 실적 발표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중요하니까 끝까지 같이 봐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올랐나 봤더니 소형 원전 모듈 SMR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40% 가까이 올랐고 알키 퀀텀 양자 통신주인데 얘도 40% 올랐고요. 리게티나 아이온큐 같은 양자 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미국 SMR 관련 기업들과 소형 원전 개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익성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전력 수요가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SMR 쪽 보고 있는데 SMR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도 그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떠오르면서 SMR과 양자 컴퓨터가 오르고 또 이것들을 기반으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중소형주 강세가 나오는 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섹터를 보면 이제 IBM은 대형주니까 빼놓고 보고 자파탄은 폐업 공시를 했으니까 떨어졌겠죠. 그 외에 양자 주식들이 모두 급등을 했고 그 안에서도 알키 퀀텀은 조금 왜 올랐는지 의아하긴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 수익이 뭐 수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등했다고 따라붙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투자 레이더망에서 지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파타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랑 리게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자파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패의 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 전에 이제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또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량을 받으면 그걸 이제 털어버리면서 나가버리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파타가 프리장에서 100%도 넘게 오르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파타 말고 좋은 주식도 굉장히 많고 비트코인도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패가 예정돼 있고 그 수순으로 가는 주식을 단순히 변동성 때문에 들어가시는 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17% 넘게 급등해서 12불 초반까지 올라왔고요. 1일 거래량은 지난 3개월 평균 거래량이 거의 3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관심도 나타났다는 거죠. 아이온큐 주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9월부터 7월까지 대세 하락을 하다가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횡보 그리고 9월 말부터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제 주장을 잘 서포트를 해줬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RSI라는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70이 넘게 지금 단기적 과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 저점인 6불 22센트 대비 거의 100%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 과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은 단탈에서는 큰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급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타로 운이 좋아서 한 5%, 10% 먹었다. 근데 저점 대비 지금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를 누가 예상을 하고 맞출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단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 최선으로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한 월급 정도 벌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를 단타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자, 아이언큐 CEO 피럴 챔핀 맨이 조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어제 출연하셨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AI라는 팟캐스트에 아이언큐 CEO 피럴 챔핀 맨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인터뷰를 30분여간 진행을 했는데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AI의 전력 위기를 양자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에브리데이 AI 팟캐스트는 청취자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인데 전직 저널리스트인 조던 윌슨이 진행하고 있다. 자, 현재 생성형 AI, 채찍 PT 같은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AI는 어마어마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2년 안에 전략 수요가 2배로 늘어날 정도이다. 근데 양자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알아보자. 자, 그래서 이 조던 윌슨이라는 분이 피럴 챔핀 맨 CEO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언큐는 새로운 개선 플랫폼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이고 양자 컴퓨터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인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고전적인 비트 기반의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이걸로 해야 된다. 우리가 AI라는 전략 수요가 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리처드 파인만은 이미 이걸 꿰뚫었다는 거죠. 강력한 AI로 하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뇌를 흉내내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트 방식의 고전 컴퓨터로는 합당하지 않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단위들의 중첩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전적인 세계, 비트 기반의 세계에서는 모든 연산이 직렬이라는 거죠. 미로를 탈출하려면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개념인데 양자는 미로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보고 답을 찾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씩 다가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전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가 대체하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게 주방에 전자레인지, 오븐, 난로가 있는데 각자 잘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고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현재 양자는 어디 있고 도전 과제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 양자는 아주 초기에 있고 마치 고전 컴퓨터의 1970년대에 와 있다. 고전적으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1970년대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드가 나오면서 고전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바로 그 시점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양자는 킬러 어플리케이션,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상영 사례를 찾고 있고 인텔도 초기에 고전 컴퓨터로는 기껏해서 계산기를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인터넷과 엑셀, 스마트폰과 같은 어마어마한 상영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40년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쓰면서 과거를 뒤돌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고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양자 컴퓨터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수학 문제들을 고전 컴퓨터보다 잘할 수 있는데 화학 분야,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져도 제곱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을 화학적인 측면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제한된다 라는 거죠. 새로운 배터리 개발, 신자재 개발 등은 양자 컴퓨터가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양 병렬화가 가능하고 효율성 면에서 양자 컴퓨터가 뛰어난데 차세대 아이온큐 템포죠. 64큐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GPU로 따라오려면 수십억 개가 필요하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두 개의 콘센트만 꽂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AI라는 문제, 올바른 툴을 써야 큰 절약을 하고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두 배씩 연장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64큐빗이면 2에 64승의 계산 용량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현존하는 슈퍼 컴퓨터의 15배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양자 컴퓨터 칩은 256큐빗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양자로 할 수 있는 것을 고전 컴퓨터가 하지 못할 거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는 지금 이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의 여러 레이어에서 양자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있는데 LLM은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씩 학습을 하는 선형 대수인데 큰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양자가 진정한 병렬 연산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GPU와 CPU에서 하는 일을 QPU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가. 그리고 이미 고전 쪽으로 할 수 있는 결과를 양자로 내는 것까지는 도달을 했고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양자가 고전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64EQ인 템포 출시 시점에 힌트를 주는 겁니다. 즉 내년 4월에서 7월 내년 중반쯤에 64EQ가 나올 것이고 AI 강화 측면에서 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피라 챔피언 CEO가 여러 번 인터뷰에 나와서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전력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대형 언어 모델에서 양자가 고전보다 더 뛰어난지 더 적은 데이터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이온큐가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여러 번 머신러닝 분야에서 고전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적은 데이터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즉 더 적은 데이터를 쓴다는 것은 더 적은 반복을 의미하고 더 적은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청자가 양자는 아직 이론이 아닌가 라고 물어봤더니 피로체업 메시오가 웃으면서 이미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아이온큐는 생산하고 있고 주요 클라우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에 가보면 적은 돈으로도 양자 컴퓨터를 실제 써볼 수 있다. 전력 면에서 25억 개의 GPU 이거를 한 개의 QPU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확실한 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이제 막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를 특정 문제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주력 모델이 35큐빗인데 다음 세대가 64큐빗이다. 어마어마하게 연산 용량이 뛰어나진다는 거죠. 아직 35큐빗은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64부터는 뛰어넘게 된다. 이게 마치 어떤 시점이냐면 고전 컴퓨터가 1970년대 스프레드시트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엑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면서 고전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수많은 상용 사례가 나왔는데 양자가 현재 그 시점에 있다는 거죠. 첫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하고 있고 아이온큐도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새로운 집 아이온큐 템포로 AI 머신러닝 쪽으로 그걸 하겠다는 말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대형 기업들이 최근에 이 SMR에 투자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들을 위한 큰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양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줄여야만 하는데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은 좋은 해결법이 아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LLM을 쓰는 게 이제 AI에 있어서 큰 전력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AI라는 문제에 잘못된 툴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은 더 많은 발전소를 지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제품의 CU 생각에는 이거는 잘못된 툴이다. 양자 컴퓨터 측면으로 본다면 똑같은 결과를 고전적인 방식에 비해 1%에 가까운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대형 빅테크 기업이라면 그렇게 많은 발전소를 짓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양자가 발전한다면 이 발전소들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말을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양자가 SMR과 함께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큰 관심을 받고 주가 급등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현재 화학 최적화 분야가 슈퍼컴퓨터 수요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집계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양자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CPU와 GPU가 하는 것을 QPU로 바꾼다면 전력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인데 AI가 큰 전력을 먹고 있고 아직은 초기지만 양자가 이 분야도 잘할 것이다. 따라서 첫 양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기업들은 가령 신약 탐색이라고 한다면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르고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쓰겠어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인간의 지능은 자연적으로 양자다. 양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LLM도 없는 강력한 AI를 만들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수백만 번 똑같은 거 이게 바나나야, 이게 바나나야 이런 걸 반복하면서 가르치지 않죠. 인간은 몇 번만 보여주고 말하면 그거를 배웁니다. 아 이게 바나나구나 이렇게. 저도 굉장히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LLM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니까 너 다음 곳 추론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양자적인 프로세스로 인간이 생각하고 배운다는 거죠. 3학년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가 발전소가 필요한가? 아니죠. 우리의 뇌만 있으면 됩니다. LLM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아마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초기니까 LLM을 쓰지만 이 뒷말의 숨은 의미는 양자가 진정한 AI를 구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도 양자 프로세스로 인간이 사고하고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은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인터뷰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아이온큐가 대망의 3분기 실적 발표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6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7일 아침 미장이 끝난 후인데 어닝콜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라젯펜시오가 첫 양자 상용 사례를 3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콜은 11월 7일 오전 6시 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반인데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 반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날 또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워낙에 아이온큐가 자라고 있고 지난 분기 예측이 분기 매출이 866만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는 1046, 다음 분기는 1138 굉장히 월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적자가 잡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큰 계약들도 여러 건 수주를 했고 이제 아이온큐의 35AQ 수준인 포르트 엔터프라이스 두 대의 판매권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좀 해보면 금일 미 증시는 수납매로 중소형주 강세가 나왔는데 이 요인은 AI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SMR과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필요 제품의 CEO는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보완하는 개념으로써 현재 양자 컴퓨터가 세계 최고 컴퓨터를 뛰어넘는 인계점에 와 있고 첫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시점이 곧 다가오는데 이것이 나오면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했고요. 그 분야를 머신러닝으로 보고 있다.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고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AI 또는 화학 또는 최적화 분야에서 첫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즉 포브스에서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을 했는데 이거는 2025년 4월에서 7월 즉 2025년 중반쯤에 차세대 집인 슈퍼 컴퓨터를 뛰어넘는 64EQ가 나올 것이라는 힌트죠. 새로 세우는 수많은 발전소들이 가까운 미래에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요. AI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흉내내는 것인데 인간은 아마도 양자적으로 사고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AI의 발전은 양자로 되지 않을까 이런 암시를 또 해줬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고전 컴퓨터 발전의 한계 AI의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 그리고 지금 고전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인류가 마주한 문제들 모두 양자 컴퓨터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고 이게 큰 수익,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있고요. 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가 물론 잘해오긴 했지만 투자에 100%는 없다는 거 제가 좋은 얘기도 하지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RSI 70이 넘어가는 단기적 과열을 맞이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주가가 12불을 뛰어 넘는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했는지 저의 생각 그리고 실적 발표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저의 목표 주가인 15불에서 20불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아이온큐 시애틀에 가서 공장 투어도 하고 임원진들 만나서 인터뷰도 진행을 할 텐데 또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어 우리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팬딩 유료 멤버십 그 안에서는 양자 컴퓨터 심화 공부 자료도 제가 전달을 드리고 제가 매일 공부하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연구하는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해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